마법, 마법이 날 부르고 있사! 내 도안은 나를 죽을 왕인지! 이제부터 너에게 고통을 안겨줄 악마가 누구야? 넌 네 영혼 속의 어둠을 거부하는군. 너의 힘을 말이야! 너는 날 섬기게 될 것이다! 건가? 그 다음 순행 값을 찢는 거야? 누운의을 lod곧이야? 범죄자의 육체는 제가 치고 뭐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